혼을 뒤집어 보면 굿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저는 진서예요 저는 석규예요 오늘은 굿데이 진서 기자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콜랩 앞집인 원더하리아에 왔어요 어머 그런데 마침 이날을 충북 콜랩에서 준비라도 한 듯 팝업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열린 충북 콜랩 팝업 스토어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 특화 장르인 캐릭터 교육 분야 콘텐츠를 판매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모여있다고 해요 와 이렇게나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귀여운 것들 중에서 생일 선물을 골랐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팝업 스토어에서 4채 이벤트로 뽑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와 무려 2등 당첨 상품은 판매 중인 제품을 넣어놨다고 하네요 세상에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? 역시 귀여운 게 최고예요 코로롱 시국에 맞는 손소독 제도 있네요 모두에게 행복한 선물 여러분도 충북 콜랩 팝업 스토어에서 눈도 마음도 즐거운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저희는 이만 굴러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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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